이번 시간에는 아주 아주 유명한 데이터 타입인 문자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에서는 문자라는 표현 대신에 이런 표현도 쓰지만 문자열 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문자열은 한국어고요 영어로는 string이라고 합니다 string.py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가 문자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제가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print라고 하고 그리고 hello world라고 하면 될까요? python3 string.py 엔터 쳤을 때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이건 문법에 맞지 않거든요 파이썬에서 여러분이 문자열을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를 시작해서 문자열이 끝나는 곳에서 작은 따옴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hello world를 하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따옴표를 하건 작은 따옴표를 하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둘 다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제 작은 따옴표를 시작했으면 반드시 작은 따옴표로 끝내고 큰 따옴표면 큰 따옴표로 끝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작은 따옴표를 좀 많이 써요 그러면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굳이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경우에 쓰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거 실용적이지 않지만 hello world라는 텍스트에서 여기 있는 O 자를 작은 따옴표로 감싸고 싶어요 그 상태로 출력하고 싶다면 print hello world에서 여기 있는 O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문자열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에러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하면 여기서 또 문자열이 시작된단 말이죠 해볼게요 에러가 뜨죠 즉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큰 따옴표를 시작해서 쭉 가면 작은 따옴표가 나오면 작은 따옴표는 큰 따옴표 안에 있기 때문에 문자로 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끝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것도 이제 이유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작은 따옴표도 표현하고 큰 따옴표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copy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큰 따옴표로 하려면 낭패잖아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을 작은 따옴표로 바꾸면 얘가 문제가 생길 거고 현재 상태면 얘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큰 따옴표를 늘 문자와 문자가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나타내는 특수한 기호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문자로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컴퓨터에게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때 얘, 이 따옴표 앞에다가 여러분이 역 슬래시를 붙이시면 됩니다 엔터키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 슬래시를 붙이면 파이썬은 역 슬래시가 나오면 역 슬래시 바로 직후에 있는 단어 하나를 문자 하나를 문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게 따옴표로 하면 쟤를 문자로 친다 라는 거죠 이 따옴표의 기본적인 임무로부터 해제시켜 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러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escape 라고 합니다 샵을 쓰고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파이썬에서 샵이 앞에 붙어 있으면 파이썬은 이 뒤에 있는 코드를 무시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코드를 일시적으로 실행하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escape 라고 하는 말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저런 역 슬래시를 쓴다 안 쓴다 이런 걸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기억하기도 쉬워요 얘를 기억하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면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파이썬 3의 string escaping escaping 또는 escape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single.quatch 즉 단 따옴표 앞에다가 역 슬래시를 붙이면 escape 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나중에 검색해서 알면 되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기억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고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러 줄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newline 그리고 print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h-e-l-l-o를 줄바꿈해서 표현하고 싶으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이렇게 hello가 나오죠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은 그냥 한 줄로 쓰는 거예요 hello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줄바꿈을 의미하는 약속된 기호를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찾아볼까요? python3 newline 이라고 검색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갔더니 역 슬래시 n을 쓰라고 돼 있네요 아 역 슬래시 n을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보는 거죠 역 슬래시 n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가 이렇게 줄바꿈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hello를 줄바꿈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 슬래시 n은 줄바꿈이라는 의미가 있는 특수한 기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입니다 shop.doc.string이라는 걸 좀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이 print 이렇게 해서 그냥 h e l 이렇게 하면서도 줄바꿈도 뒤에다 역 슬래시 n을 붙이지 않고 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단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를 따옴표 세 개로 바꾸는 거예요 어디까지? 문자열이 끝나는 데까지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가 한 줄짜리도 있겠지만 텍스트가 좀 긴 경우, 여러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텍스트를 표현할 때는 여러분이 doc.string이라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표현하시면 복잡한 형식을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뒤에 이렇게 지저분한 역 슬래시 n이라든지 이러한 기호를 쓰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방식이 doc.string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문자열, 영어로는 string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 또는 doc.string을 씁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